도전을 해 가지고 세종주 25년 정도 지금 저희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재미있는 일들이 좀 벌리고 있습니다 차박 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 근데 이거를 이제 보는 순간 그냥 내려갔을 때 이제 책임감이 더 많이 느껴지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을 한 채 이제 지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2월 24일부터 2월 말까지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 리무진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차를 전시하고 캐나다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이제 좀 전달할게요